느낌으로는 이게 참나 정말 진짜 의외로 이게 어 이거 맞아도 아까 내 손등을 칠 때 네 손이 후라이팬 같았어 이거 할게요 이거 할게요 아 그래요? 갑니다 이렇게 간다 바로 가야죠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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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힘이 없네 아 이게 힘이 없네 아 이게 힘이 없네 이건 스핀 먹어 이거 스핀 먹어 아 줘요 알았어 좋았어 최악의 선택이야 이거 힘이 없네 이거 세게 뛰어야 되나 생각보다 파이팅 패어 빨리 알았어요 2대0이죠 네 오케이 2대1 2대1 파 2대1 1대1 1대1 3대1 2대1 2대1 할 필요가 없어 마지막이예요 게임 포인트에요 우와 대박 종구야 힘 조절하지마 힘 조절하지마 그냥 해 내가 백드라이브 진짜 잘하거든 그냥 탁구처럼 하자 탁구처럼 생각해 그냥 편하게 탁구처럼 탁구처럼 아 저기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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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 대박이었다 자 듀스 2점입니다 난 누군가 또 여기 듀스 몰라요? 야 누가 있는지 모르겠네 아 밤새 밤 오케 이번엔 끝났다 이번엔 끝내준구나 이번엔 끝내준 편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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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차 편하게 편하게 절차 편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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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걸리네 좋았어 좋았어 미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올림픽에 올림픽 거예요 오케 춰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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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 나올까 말까 할까 야 얍채 보통 이게 한 나올까 말까 할까 야 얍채 얍채야 야 얍채 야 얍채야 야 아 정말 너무 아깝네 아 이게 또 다시 올라와나? 아직 마지막에 반칙했거든요 뭐라고요? 아 본인이 반칙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반칙했어요 아 본인이 반칙한 걸 왜 둘째 루이상 준비가 됐을 때 써보려고 아 괜찮습니다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칭태로 아 진짜 아쉽네 아 우리 종씨랑 또 웃게 생겼네 야 진짜 몸 좋은 줄 알아? 김종국 아 진짜 내가 좀 놀아줬다 아 진짜 아 기가 막히게 아주 야 엣지가 그렇게 야 아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마지막 라운드 결승전입니다 2위와 1위가 겨루어서 이번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일단 서열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이 꼬마랑 또 놀아줘야되네 아 아이 또 꼬마랑 또 놀아줘야되네 또 아이 아이 아줌마야 진짜 그렇지 않아